자 출발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누가 벌써 소리를 질러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누가 이렇게 소리를 자 거기 여학생들 그 남학생이랑 같이 탄 거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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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학생들 같이 탄 거야? 아 그래서 이렇게 다리 위에다 다리 올린 거야? 누군데? 남자친구야? 그럼 친구야? 누구 너네 셋이 친구야? 근데 남학생 너 왜 혼자 탄 척하고 있어 여자 2명이나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타 아 나 맨 끝에 또 자꾸 남자친구 멱살 잡을래 진짜 이 건방지게? 이 놀이기구 타고서 남자친구 멱살을 야 그게 커플이야 그게 최고자관계지 남자친구도 헤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 만나는데 쓰레빠에 양말 신고 나오지 사귄지 얼마나 됐어요? 여자친구 미안한데 어깨에 그 빨랫줄 지금 어떻게 해 아 왜 그래 옆에 절색이 남자 있는데 자꾸 누굴 보시려고 그러지? 학생이지 고등학생? 몇 학년? 3학년? 남자친구 운동화를 사줘 넘어가서 우리 맨 끝에 깜장 머리에 깜장 눈썹에 깜장 피부에 깜장 마스크에 깜장 점버에 깜장 매깅스에 깜장 운동화 아니 나이도 어린 애가 이렇게 시커멓게 입고 댕기냐? 옆에 친구처럼 위에라도 밝은 거 있지? 몇 살이야 거기? 3학년? 고3? 중3? 중3? 너 지금 나랑 업다운 하냐? 귀여워 이 중빙들아리 아 나이 쓰레빠에 양 이게 여기서 팔다리가 길어봐야 소용없다니까 저 남자친구 저렇게 팔다리 길면 뭐해 힘이 없는데 남자친구 한 185대지 그치? 그럼 뭐해 지 혼자 떨어지는데 지금 넘어가서 우리 하얀 모자 총각이랑 우리 노란머리 아가씨 남자친구 군인 아니죠? 아니죠? 아니 이거 모자가 군인 모자 같은 거 쓰고 댕겨서 넘어가서 아휴 진짜 이쪽으로 튀기기 싫다 진짜 아휴 진짜 물 더럽다 진짜 아 나 진짜 남자 셋이 놀이동 산업본 무정 그냥 아직 아니 쇠총각 스타일도 괜찮은데 도대체 왜 없는 거야 여자가 요새 아 저 끝에 둘면 같이 탄 거예요? 근데 왜 고르고 있어? 지금 웃기는 아가씨들이네 지금 같이 앉아야지 지금 오빠들하고 일로와 이 여가씨들이 성격 희한하네 남자를 셋을 데리고 와서 지들끼리 타? 어? 같이 타야지 치사하게 지들끼리 타? 야 걔 남학생 지금 고만밀어 야 걔 남학생 지금 고만밀어 겨드랑이 찢어지겠다 야 니껍들아 남학생 괜찮아? 남학생 괜찮아? 괜찮니? 쟤 외국사람이니 지금 내 말 알아듣니? 괜찮아? 얘들아 너네 왼쪽으로 좀 가 남학생 괴롭히지 말고 걔가 등치가 좋다고 걔도 아직 어린애야 왜 이렇게 매달려 걔한테 어어? 어어? 이 짝깔한 것들이 자꾸 교과서에 없는 짓을 하려고 그래 혼나 누나 아 아무리 봐도 이 튀길 때가 여기 남자 다섯 명 밖에 없네 일로와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세게 그냥 절대 남자들에게 자비랄 없다 그냥 겁나 세게 그냥 여기 하얀조끼 언니랑 힐라 언니랑 둘이 탄 거예요? 친구예요? 자매.. 하얀조끼 언니가 언니? 어우 미안해요 어우 미안해요 아 그럼 힐라가 언니예요? 어? 쟤 표정보다 되게 좋아하는 거 봐 동생 보고 언니랑 그랬다고 저 되게 좋아해요 언니가 언니가 몇 살이에요? 서른한 살? 관리 잘했다 동생은? 스물다섯? 스물일곱? 아 동생은 정상인데 언니가 좀 너무 어려보이는 거네 어우 저 언니 좋아하는 거 뭐야 이 바보야 우리 서비스업이잖아 자 빠르게 조금만 더 들어갈게 아 나 저 여학생 두 명 데리고 탄 남학생 진짜 아 쟤 자세 왜 이렇게 귀엽냐 쟤 야 아들 네가 우리 디스코 들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아 귀여워 쟤 애가 되게 매력 있네 저러니까 여학생들을 두 명이나 데리고 왔지 야 이 팔도 짧은데 그 위에 거 잡으니까 너 그렇게 힘을 못 쓰지 너만 밑에 거 잡어 너 여학생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등치는 네가 제일 좋은데 힘은 네가 젤 없어 지금 아 나 이 중딩들 쟤 일로 와야 너네 그냥 내려가 내려가 더 땡기지 말고 내려가 빨리 가라고 가 니들이 가야 그 옆에 형이랑 언니랑 지 sticky land말이야 가 가라고 그냥 내려가 당기지 말고 지금 둘이 사이좋다고 지금 후라고 두라고 이 중딩들 아다 얘네 지금 옷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팔이 원래 저렇게 길어서 흡 아 나 얘들 진짜 눈치 되게 없네 유진아 얘네 3명 좀 절로 보내고 저 하얀 모자랑 여자친구를 일로 좀 보내자 저기요 두 분 일로 좀 올라 너네 저 밑으로 내려가 어 진짜 너네 튀기기 싫어 아저씨가 이제 어 거기 있어 그래 니들이 가만 니들이 없어요 아파 이 깜짝색 아저씨도 유튜브 보고 여자친구 더듬는 법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? 니들이 자꾸 거기서 설레발 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빨리 해요 애들 제가 치워줬잖아요 빨리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가 보고 왔구나 자기야 디팡 이렇게 타는 거래 여자친구를 니킥으로 때렸어 야 이상남자 자기야 나 내년에 UFC 나가 오빠가 테크를 한번 걸어볼까 여자친구 잠바 너무 귀엽고 잠바 저렇게 있고 뛰어다니니까 진짜 야생 고라니 같아 조심해요 그 산에 그 잠바 있고 뛰어다니면 진짜 총 맞기 딱 좋겠어 고라니 차이고 두 분은 사귄지 얼마나 됐어요? 네 3개월 아직 100일 안된거죠? 언제 100일이에요? 3월 4월 6일? 4월 6일? 아 얼마 안남았네 좀 있으면 헤어지시겠네요 아 원래 사랑의 유통기간은 100일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남자친구 100일날 선물해줄거에요? 해주지 마요 요즘엔 손편지가 대세에요 딱 손편지만 하나 써줘요 다섯 글자로 우리 헤어정 여자친구가 막 감동해서 울거야 막 고라니 날뛰겠지? 오래오래 행복해요 뭘 감사해요 감사하기 잘 어울리니까 그러는건데 자 다시는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들 했구요 마지막은 전부다 한 번씩 날려주면서 날려주면서 마지막 우리 자매 만나야지 저 중민들 때문에 못만났던 자매 왜요? 우리 컨헌이 왜요? 하지마요? 진짜? 진짜 하지마요? 우애 안해요? 알았어 나 안해 쯧 야 바이케 불 꺼 장사하지마 하지말라 보세요 예? 아꼬 옆에 튀기라고요? 너 장난하나 일로와 진짜 짜증나게 일로와 그냥 저 옆에 고라니 또 날뛰다 저것도 아니 여자친구 깜빡이를 왜 맺겨요? 아니 여자친구 깜빡이를 왜 맺겨요? 아 이천가 진짜 그냥 자기걸 왜 자꾸 납때를 보여주려고 그냥 그 옆에 커플들 그 옆에 커플도 아 나 키만 코치 이거 봐 쟤 두 번째 쟤 보이지? 저 다리 길어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저거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저거 봐 저거 저거 봐 봐 봐 저거 봐 이거 봐 하하하하하 요 디스코에서 팔다리 긴게 더 불리해 야 여자를 야 이 쓰레기야 여자친구를 땡기고 있어 이게 그들 지루 마지막은 우리 총각 다섯 명 우리 총각들은 몇 살이에요? 스물 한 살? 아가씨들은 스물 살 야 저거 오빠들이랑 왔으면 야 거기 두 총각이 문제야 여기 다섯 명이 1인인데 거기 가운데 38선처럼 껴있으니까 어? 거기 둘도 모르는 사이라고? 뭐래야 유진아 통역 좀 해봐 아 지들이 먼저 왔대? 그러니까 저 두 명만 일행이 아니잖아 여기 다섯 명이 일행이고 아니 그니까 여기 다섯 명 여자 둘을 남자 셋 이렇게 다섯 명이 일행이라고 그 사이에 너네 남자 두 명이 낀 거라고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지? 빨리 자리 바꿔줘 옆에 형들하고 니네가 일로 오면 되잖아 그래 형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 친정에 좀 그렇게 좀 안지 그래 그래 그 아저씨가 그 얘기 한 거야 그 얘기 이리 와 아우 답답해 죽겠네 그냥 아니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냥 아니 그래 이렇게 다섯 명이 일행이라고 여기 여자 두 명에 남자 세 명 여기 이렇게 다섯 명이 일행인데 너네 두 명이 38선처럼 가운데 껴있다고 라고 이 길 껴야 아우 답답해 죽겠네 그냥 마지막은 우리 회색 추리닝 바지 와 저 두 번째 저거 저 잠바 저거 저거 저 눈꽃 송이 잠바 저거 언제 쪽 잠바야 저거 우리 엄마도 저 잠바 있는데 자 수고들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내리실 땐 앉아 있다가 아우 저 남자친구 쓸데없이 다리만 길어 아우 나 얘 왜이래 야 냅둬 여자친구 냅이 둬 걍 글렀어 지금 봐봐 냅둬 아우 이거 완전히 이거 풍선 아니야 이거 그냥 남자친구 왜 그러냐 쟤 아니 진짜 막 등치하고 키 팔다리는 연예인인데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고요 내리실 때 문이 열리면 하셨던 반대쪽입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사실 저희 얘기 해요 우리 어디 노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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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